엄마. 어? 오늘 기분 좋아보이네. 응. 엄마 좋아. 엄마가 이번 주주총회에서 아마 회장으로 선출될 거야. 정말? 응. 취임식 전에 우리 쇼핑하자. 옷도 새로 맞추고 오랜만에 사진도 다시 찍고. 은별이 뭐 갖고 싶은 거 없어? 없어.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좋아. 고마워. 아침 먹을까? 좋아. 엄마가 샐러드 만들었는데 맛있겠지? 우와 엄마가 만든 거야? 그럼 먹어봐. 아 남이가 먼저 먹어야지. 맛있어? 음 너무 맛있어. 왜 천천히 먹어. 나는 맛있는 걸 어떡해. 초록색도 잘 어울리고 싶은데? 초록색은 없어. 이거 한 번 해볼게. 엄마? 응. 자. 찍겠습니다. 하나. 둘. 아 저거 저거. 다 저거. 하나. 둘. 셋. 네네 이리 봐. 이리 봐. 여기 어디야? 여기 뭐야. 여기 뭐하는 데야? 알아요. 이식기와 돌이 모도시마시타까? 백준기사? 백... 백... 백준기? 백... 백준기... 여기 뭐하는 데야? 내가 뭐하는 데야? 내가 왜 여기냐고! 야니까! 야! 너 불하니까! 주석경? 니 짓이야? 니 짓이야? 니 짓이야? 니 짓이야? 니 짓이야?